11월, 트로트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매달 발표되며 트로트 팬들의 열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보여주는 이 순위에서 특히 장민호가 다시 한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장민호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장민호의 예능과 방송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예능과 방송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매체의 얼굴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장민호는 그만해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재치있는 발언과 자연스러운 모습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대중적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장민호의 예능 출연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그가 가진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성격을 더욱 잘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장민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모습은 그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장민호가 1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그의 브랜드 평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트로트 음악의 현대적 변화를 이끄는 장민호 트로트는 전통적인 한국 대중음악 장르로 그 역사와 감성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세대와도 소통하는 음악적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음악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세련되면서도 감동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인 멜로디와 감각적인 편곡을 통해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해석은 장민호가 다가가기 힘든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이 그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민호의 곡 중 남자는 말합니다. 역전 인생과 같은 히트곡들은 그가 가진 음악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트로트 느낌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리듬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승화시킨 장민호의 특출한 능력 덕분입니다. 트로트와 예능을 넘나드는 장민호의 영향력 트로트 가수로서 장민호는 단순히 음악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밝고 개성 넘치는 성격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예능 활동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민호는 예능 출연을 통해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그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장민호의 모습은 팬들에게 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만들며 팬들의 사랑을 더욱 끌어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능 출연을 통해 장민호는 단순히 무대에서 빛나는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대중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트로트와 예능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예능적 감각도 뛰어나며 이는 그가 대중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장민호의 브랜드 평판지수 상승을 이끈 전략 장민호가 1위를 차지한 이번 순위 발표에서 그가 얻은 브랜드 평판지수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브랜드 평판지수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트로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브랜드 평판 상승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그의 음악적 역량은 물론 트로트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예능 프로그램과 방송 출연을 통해 그는 대중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더 큰 충성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지속적인 활동은 브랜드 평판 지수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에 더욱 끌리며 이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트로트 시장의 미래 장민호의 영향력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대중음악 장르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전통적인 이미지를 넘어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모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과 같은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덕분에 트로트는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는 새로운 황금길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장민호입니다. 장민호는 트로트 장르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앞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민호의 성공은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활동은 트로트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한 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 음악적 재능과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꾸준한 노력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의 브랜드 평판 상승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앞으로도 장민호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과 팬들의 사랑을 이어가며 트로트 시장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장민호는 그의 음악적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는 밝고 그 중심에서 장민호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